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4.15 부정선거 관련 증거보정 신청될 때마다 전국법원이 입을 마치 맞추기라도 했듯이 아니면 대법원의 지시를 받기라도 했듯이 증거보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땅에 양식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 세상이 정말 우려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런 걱정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고 난 다음 검찰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집권 세력이 검찰을 철저하게 종처럼 부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그동안 보여줘 왔습니다. 그들이 말한 검찰개혁은 민주적 통제를 앞세워서 자기가 지시하는 대로 자기들이 의도하는 대로 마치 수족처럼 검찰을 부릴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더욱더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기관은 이미 하나를 확보했습니다. 그것은 공직자범죄수사체인 공수처입니다. 여기에다가 검찰권 그리고 경찰권까지 손에 넣었으면 저렇게 집중된 권력을 갖고 과연 앞으로 누구에게 무슨 짓을 할 것인가라는 점을 생각하게 될 때마다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독주입니다. 6월 1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수사 조작 의혹의 주요 참고인인 한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8조에 구체적 사건 지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같은 지시는 정식 공문으로 전달됐습니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에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한 사례는 검찰 역사상 이제까지 단 한 건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사건도 아주 특수한 사건이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총장이 자발적으로 사임하는 파국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05년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한 유일한 사건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김종빈 전 총장은 천정배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인 뒤에 검찰 독립성이 훼손됐다면서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그야말로 15년 만에 검찰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사안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런 비판을 의식했는지 법무부는 15년 전 사건과 이번 사건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그렇게 변명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은 다릅니다. 법조계의 의견은 추미애 장관의 지시가 일반적인 검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지휘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법무부는 통상적으로 그동안 예산과 인사를 통해서만 검찰을 통제해 왔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보이는 최근 행보처럼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지시는 검찰총장을 한마디로 허수아비로 만든 일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개입은 또 지시는 검찰총장을 자신의 아바타처럼 만들거나 수족처럼 만들 의향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라가 전체적으로 권력의 통제와 견제 기능이 와해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4.15 부정선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나라에서 상권분립은 더 이상 작동되지 않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외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미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최고 권력자 행정부 수장의 맹령에 따라 의중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회로 그렇게 뒤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저는 심히 우려하게 됩니다. 모든 절대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그런 권력은 역사상 부패를 피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미애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위권은 단순한 그런 해프닝이나 단순한 사건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결국은 권력 집중에 따른 독주가 시작되는 한 가지 사례로 바뀌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을 그냥 형식적인 자유대한민국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작정되도록 모든 시민들이 뜻과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권력자에게 항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